우리 사회에 인물비평이라는 새로운 장을 연 인물이 있습니다. 정치인, 지식인 이런 주요 인사들을 실명으로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비평문화에 한 획을 그은 분이죠. 바로 전북대 강준만 명예교수입니다. 강준만 교수가 펴낸 인물과 사상이라는 간행물은 2000년대에 참 큰 이슈였는데요. 실명으로 인물비평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이어온 그 작업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더 인물과 사상으로 부활했습니다. 전북대학교 강준만 명예교수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강준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준만입니다. 더 인물과 사상. 사실은 인물을 탐구해서 비평한다는 게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닐 텐데 이 시점에 다시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조금 한 맺힌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하고 달라진 건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절박하게 느끼는 게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년하고 나서 내 나름대로 뭔가 기여할 게 조금이라도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소통을 한번 조금 중심 키워드로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때리고 까고 그런 게 아니고 왜 이불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이건 조금 소통이 아니지 않나요? 조금 그런 이의제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전에도 사실은 지역주의라든지 이런 갈라짐은 있었어요.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 다단하게 갈라지고 그 갈라짐 속에서 소통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지금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런 다친 구조가 있나요? 아이고, 다쳤죠. 다쳤는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그러니까 비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의 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익숙해 있는 건 좀 거칠게 말하자면 비판을 너 죽어라. 너 잘되라 비판은 비판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당 내에서 어떤 인사가 우리 당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하면 내부 고발성에 조금 고언을 하면 그게 아주 애외적인 것으로 취급받고 또 아주 조금 몰매를 맞기도 하고. 지난 반세기 넘게 이끌어왔던 비판 문화는 너 죽어라. 그야말로 정치판의 이전 투구를 사회 일반에서도 보통 사람들, 유권자들까지 너 죽어라.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한 번 우리가 발상에 전환을 해서 너 잘되라로 한 번 해보자. 그러면 좋은 점이 많거든요. 일단 내부적으로 같은 편 내부에서 비판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이 악의적인 비판은 안 합니다. 잘되라는 취지니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비판이 정교해져요. 정교해요. 내부를 잘 아니까. 잘 아니까요. 그럼 각 정당마다 내부 비판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게 주류가 되고 상대 정당을 향해서 하는 너 죽어라 비판도 있을 수 있겠죠. 타격을 입히기 위한 비판. 그게 오히려 조금 비주류가 되는 그런 세상을 제가 꿈꾸는 거죠. 지지자들 안에서도 오히려 더 비판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서로 탁을 막아버리잖아요. 못하게 막아버리고요. 정말 가슴 아픈 게 왜 우리가 정치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서도 아예 싸우고 하는 게 빌비재합니다. 정치권의 이전 투구가 일상으로까지 옮겨왔다. 그렇죠. 그대로 일상으로 옮겨왔고요. 이게 또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일상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공급 쪽에 영향을 미쳐요. 서로 역시너지를 내고 있네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눈치 보거든요. 그렇게 되는. 열성 지지자들의 생각은 이루어 하신데 내가 감히 여기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열성 지지자들의 대체적인 생각에 반하는 주장을 했다가 아주 된통 혼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정치가 이게 쇄신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인물비평 특히 권력을 가진 쪽에 대한 비판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도 그런 문자 포탄도 받아보시고 이러셨어요. 제가 공론장에 뛰어들어서 말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의 비용이죠. 제가 치러야 될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는데 더 가혹한 어떤 빛난 역설을 하셔도 다 좋은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시민들까지도 어떡하다 한마디 한 게 언론에 나가고 그러면 엄청난 보복과 악플과 아주 영업 자영업하는 분들은 장사를 못할 정도 그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니지 않은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읽었는 메시지가 그거더라고요.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넘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책 이름처럼 더 인물과 사상 책 이름처럼 인물들에 대한 치밀한 탐구와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총장 추미애 전 장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호중 고민정 의원 또 방송인 김어준 씨 등등등에서 한 10명에 대한 인물 비평이 이번 호에는 실렸던데 첫 호에서 그 10명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을까요? 소통이죠. 소통. 자기 편을 떠나서 정말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양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그거 아닌 것 같다. 아니 상대편을 악마라고 예를 들어서 욕해버리면 그쪽하고는 소통을 포기하게 됐다는 뜻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로서 구체적인 인물들의 사례로서 그 소통이 막히는 이유는 뭔지 혹은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이유는 뭔지를 찾아보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게 해서 그 사례로서 들만한 인물 10명을 추리셨는데 이게 4.7 재보선 막 치르고 대선 시작되는 국면에서 나왔기 때문인지 여당이 왜 재보선에서 대패했는지에 대한 분석들도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치명적인 실수의 하나로 윤석열의 악마화를 지적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냥 이 밖까지 막 나옵니다. 지나가는 붙들거리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좀 부글부글 하고 싶은 말씀이 끊으셨어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선악 이분법에 근거해서 나는 이쪽 편 너는 저쪽 편 그리고 10대 0의 선악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선 아니면 악 내 편 아니면 네 편? 10대 0인데 제 주장은 10대 0인 경우는 우리의 인생 일상적 삶에서 거의 없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 어떤 사람하고 갈등을 빚더라도 40대 60 또는 30대 70 또는 20대 80. 쌍방간의 어떤 누가 더 결함이 흠이 많고 그런 정도인 거지. 이걸 어떻게 10대 0으로 봅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지난 한 2, 3년간 쭉 이루어져 온 걸 보면 10대 0의 전쟁으로 지금 치러져 왔지 않습니까? 10대 0이 아니죠. 네. 나는 완전 무결하고 저쪽만 10의 잘못을 했다라고 상정을 하고 가버리기 시작하면 소통이 막혀버린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소통이 막혀버리고요. 자기 정치적 주장이 거의 종교처럼 돼버립니다. 종교요? 즉 윤석열 전 총장이 문제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다 이거예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조국 전 법무장관 지지하는 분들의 감정을 저도 상당 부분 공유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맞아야 할 매 정도의 상응하는 매를 때리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공명심이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애초에 문제가. 조국 전 장관 수사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정권 출범하고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서울지검장으로서 맹렬하게 해서 박수를 받았잖아요. 그랬죠. 그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수석이었죠. 조국 수석이었던 그 2년간 검찰의 거친 수사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이 4명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 진보 진영 쪽에서 단 한 번이라도 수사가 너무 거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특수부 문제 있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 목소리가 나왔었느냐 이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오고 뜨거운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국 법무장관 내정 대고서 흔히 하는 말로 827 쿠데타라고 그러세요 그분들은. 그거 나고 나서 180도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윤석열 총장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계속한 것뿐인데 우리의 그걸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버렸다.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감히 조국을 이렇게 거칠게 수사를 해? 그러면 그거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고 저분의 공명심을 너무 키워놨구나. 거기서 이렇게 출발을 했으면요. 절대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까지 문정부에게 치명적인 타격은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걸 쿠데타로 규정을 했거든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보진영의 언론에 나오는 담론들 한 번 보세요. 다 쿠데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누워서 침뱉기예요. 문정부를 겨냥한 쿠데타였다? 그게 말이 되나요? 왜 말이 안 되냐면 2년간 뜨거운 지지를 보낸 데다가 실제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고 나서도 여권 내부에서 여전히 윤 총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 총장도 국회 나가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지지를 하셨다. 그러면 쿠데타라고 판단을 했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게 했었어야죠. 그때요. 즉시요. 아니 불러서 정말 고맙다. 고마운데 우리 정권 철학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사정하다시피 부드럽게 그분의 명예를 살려주면서 물러나게 했으면 그래도 안 물러났을까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대통령께서는 방관하셨단 말이죠. 1년 넘게 소위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그러면 정작 이 문정부 지지하고 윤석열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대통령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어야죠. 그러나 감히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 조국 전 법무장관 내신 책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네. 조국의 시간. 정말 공단 가는 게 있어요. 이분이 너무 당했구나. 저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있지만 거기서 코덱터라고 단정해 놓으셔놓고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빠져 있는 데다가 어떻게 민정수석 하실 때 4명의 자살자가 나왔을 때 이런 방구도 없으셨느냐 이거예요. 이런 내로남부를 우리 국민이 모를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갈등이 시작된 이후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진단하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애초부터 10대 0으로 볼 일이 아니었고 6, 4, 7, 3, 8, 2 중에 어느 하나를 택했더라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국 전 장관 지지층 혹은 또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애초에 정치의 뜻 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은 너무 어이가 없다고 보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데타라고 판단했으면 물러나게 한다든가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계속 조금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쫓아내려고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1년 넘게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이 사회를 집어삼켰단 말이에요. 뉴스 틀면 나왔죠. 계속. 그렇게 해서 오늘날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주자의 반열에 우뚝 서버리게 된 건데 그 1년간의 과정을 싹 빼먹고서 애초부터 그걸 애정하고 예상하고 그랬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결국 대통령 후보 윤석열은 이 정권이 혹은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의 한 90% 만들어줬죠. 90%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재보선의 실패나 지금의 윤석열 후보를 만든 그 원인 그것은 윤석열의 악마화 그게 실수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후보가 고텔 6말 7초의 정치선언 대권선언을 한다고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책에다가도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최재형 감사원장 포함해서 이렇게 사정성격의 국가기관에 있던 분들이 곧장 대선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한가. 곧장.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추윤 갈등으로 빚어진 그 무리한 윤석열 죽이기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판에 대고서 윤석열을 부정적으로 본다, 비판적으로 본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반사체직,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 되면 거품 다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당의 대선 후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반사체, 발광체 나올 때마다 웃어요. 왜 웃으세요? 왜 웃냐면요.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이 명언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죠.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말을 무슨 의미로 했냐면요. 발광체와 반사체를 지금 해석하는 것하고는 달리 국민이라고 하는 저 무시무시한 민심, 민심을 반영하는 반사체로 조카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문정부가 국민, 민심을 반영하는 반사체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가. 누가 발광체가 대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반사체니,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니까 안 된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문정부의 핵심적인 실색은 문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4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전환하는 건 조금 늦지 않았는가. 가던 길대로 가보자. 저는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하고 잘못됐다고 봐요. 야구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도자 생각할 때 마지막 모습, 마지막 장면으로 그 지도자를 기억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엄정하게 성찰하면서 내로남불 만큼은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리고 불가피하게 내로남불을 저지를 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그 이야기는 잠시 마지막에 문 대통령에게 드리는 조언으로 제가 한 번 더 다시 좀 여쭙도록 하고요, 교수님. 그 정치 팬덤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셨어요, 책에 보면. 정치 팬덤이 문재인 대통령을 또 집권 여당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지지자들은 실은 그건 망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기입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요. 문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흔히 중립적 개념으로 문파로 부르죠. 강성 지지층들.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알아요. 저와 아주 친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계셔요. 제가 보는 그분들은 정말 사람 괜찮아요. 정의롭고요. 뭐 하여튼 일반적인 시민들 가운데 모범시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사회 참여 의식도 강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점에서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분들이 모이잖아요.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 수렁이에요. 수렁. 거기서는 강성파가 우위를 점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옳으니까. 옳은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어떤 반대편과의 갈등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 우위를 점하게 돼 있어요. 이건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진리라고 해도 무방이에요. 동질적인 집단에서 나오게 된 강성 목소리. 그것 따라서 가죠. 다 망합니다. 망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집단사고의 함정이죠. 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견제가 안 되죠. 한 목소리만 나오는 거죠. 그럼요. 게다가 선악위문법의 구도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흔히 우리 학교에서 한국 사회의 체제를 논할 때 특정한 시기를 중심으로 연도를 붙입니다. 87년 체제, 97년 체제. 그런데 저는 아직 우리가 61년 체제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봐요. 61년 체제요? 61년 체제. 그러니까 모든 사회 체제의 전반에 걸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정치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 그거는 61년 체제예요. 그래요? 61년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를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전쟁이요? 역대 독재 정권들이 민주 인사 탄압한 거 보세요.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죠. 그렇죠. 유혈 전쟁이었어요.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사람 죽이고. 그렇죠? 민주화가 됐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명분도 있고 정의로운 전쟁이지만 과거 청산을 해야 될, 적폐 청산을 해야 될 새로운 전쟁 모델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나봤던 그 열성 지지자들하고 어디서 대화가 막히냐면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 그건 오버한 것 같고 이건 이거지 않느냐. 답은 간단해요. 적폐라는 거죠.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드럽고 정당하고 절차적 정의를 지키고 별로 동의 안 합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선의의 목적, 가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거스르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단 이거,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걸까요? 그런 거죠. 비가죠. 그분이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소홀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문정부 초기 2년간 4명 자삭자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진 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진보진영에서. 저는 진보진영 언론에서 이거 문제 있다고 지적한 걸 한 번을 못 봤어요. 검찰개혁 적폐 청산하라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 장관을 탈탈 털어 수사했으니 그건 검찰개혁 방해 목적이었고 그러면 그건 틀린 거다, 악마다.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해석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복잡성을 이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초점이 흐려지니까 그러지 말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정치인들, 팬덤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기 팬덤만 바라보고 공익을,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리를 써버리고 휘둘러버리면 이건 큰 사단이 난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정치 팬덤도 최소한의 내부 소통과 비판만 허용하는 팬덤이 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아주 엄청난 우리의 정치적, 국가적, 사회적 자산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잖아요. 자기 열성을 다해서 이타적인 활동을 하는데. 팬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소통 안 되고 너무나도 폐쇄적인 이런 팬덤 이게 문제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걸 그럼 잘 굴러가게 하려면 결국 그 팬덤의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팬들이 지지하는 그 사람, 그 정치인이 그 얘기를 해 주면 되겠네요. 정치인 포함해서요. 초기의 그 팬덤의 조직화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좀 비겁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볼 때에 지금 현재의 팬덤이 우리가 원래 기획했고 우리가 원래 원했던 모습인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분들이 나서는 순간 이분들도 당해요.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됐죠. 딴소리를 하면, 딴소리를 내면. 하지만 남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하지는 말고 그 조직으로 들어가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대선 이야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 교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61년 체제의 정원이다. 반독제 투쟁하던 문법으로 국정운영을 한다? 이건 말려야죠. 그 문법에 정원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반독제 투쟁. 즉, 86세대 이 문법. 이 시대의 종원이 필요하다.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다 물러나라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정교에도 회계가 있고 다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꿔주셔야죠. 정신을 바꾸면 된다, 그분들이. 그렇죠. 정신을 쇄신하면 된다. 반독제 시대가 지금 아닌데 그 시대에 머물러서 그 시대의 문법으로 정치를 하고 사회를 바라보고 이러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좀 봐줘야죠. 봐줘야 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자 그러면 전형적인 또 수국골통의 담론이라고 또 욕을 해요. 정폐청산을 하지 말자는 말이냐. 누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것을 국정제일의 과제로 내걸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강하게 불어닥친 이준석 현상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됐는데 이 현상도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읽고 계시는 거예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읽으면서도 저는 이제 긍정평가하는 쪽인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하니까 바뀌더라. 또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엔 뭘 정치가 바뀌어 어림놈의 이야기지. 뭐야 이준석이 안 돼 안 돼 뭐가 바뀌어. 저놈들 늘 뻔한 사람들 안 돼 안 돼. 이랬던 사람들에게 어 이거 봐라 바뀌네. 내가 나서서 바뀔 수 있다고 느끼는 생각이 효능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효능감을 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기여를 했죠. 아무나 그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을 이른바 혁신 보수를 당대표로 뽑는 그 변화 그 효능감 그걸 맛봤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강주만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하고 싶으신 말씀들도 많으실 테고 저도 드릴 질문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어느새 많이 가서요. 끝으로 이제 9개월 남은 문재인 정권 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그 이철희 정무수석이라고 계시죠? 네. 못 느끼셨어요? 이분이 정무수석 들어가신 뒤로 약간 좀 달라진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느낍니다. 그렇죠. 앞에서 야당 찾아가서도 인사하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재인 정부 안 되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철희 같은 분들을 얼마 안 남았지만 중요한 자료 몇 분을 더 쓰시길 바라요. 그 이유는 협치와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야 문 정부가 잘했던 것. 긍정평가를 받아 마땅한 일들 많았잖아요. 그것도 빛을 보고 살아나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계속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끝까지 한번 붙어서 싸워보자. 이거 안 됩니다. 백 아니면 영. 선 아니면 악. 그건 아니에요.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그렇죠. 넬슨 만델라. 만델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파트 헤이트라고 하는 인종 분리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었느냐. 남아공에서. 반대편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분이. 반대편 연구를 많이 하면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이 더 많다.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하니까 일단 만델라가 백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어요. 소통이 가능해진 거죠. 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럼요. 흑인 백인 갈등도 그럴진데 아니 우리가 남북 갈등도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마당에 어떻게 같은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싸워야 돼요. 소통이 경쟁을 왜 못합니까. 국민이 보는 눈이 있죠. 협치를 아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증어와 혐오 이분법적인 생각 이것을 바꿔야 한다. 그렇죠. 오늘 제가 쭉 인터뷰 나누면서 얻은 해답은 세상을 10대빵으로 바라보지 말자. 10대빵은 안 되고 각자의 선호 가치에 따라서 4, 6제, 3, 7제, 2, 8제. 상대를 이해하자. 다양성을 인정하자. 그래야 소통된다. 정치인도 우리 시민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강진만 교수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인터뷰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주로 지금의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 대한 조언이 오늘 주로 나갔다면 다음에는 야당 이야기도 한 번 또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야당 쪽에 대해서도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이야기해야죠. 해야죠. 다시 한 번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인물과 사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북대학교 강준마 명예교수였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